SK 네트워크가 알짜 자회사 SK 렌터카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사업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까지 렌터카 부문에 적자는 자원을 쏟은 만큼 무리한 체질 변화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구조 개편 결과의 불확실을 감안하면 렌터카 매각의 실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SK 네트워크는 지난 16일 SK 렌터카 매각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홍콩계 3호 투자펀드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쿠티 파트너스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도자와 인수자 측이 합의한 금액은 SK 렌터카 지분 100% 기준 8,500억 원 내외로 알려졌습니다. SK 렌터카 인수전에는 어피니티 에쿠티 파트너스를 포함해 글렌우드 PE, IMMP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량한 PEF 운용사들이 출사표를 던지자 조단위 거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거래가 논의되는 분위기입니다. 계획대로 매각이 완료된다면 SK 네트워크는 8,5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시장의 관심은 막대한 자금의 활용처로 모아집니다. 업계에서는 SK 네트워크가 최근 의지를 보인 사업구조 개편에 힘을 실을 거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올 2월 최성환 SK 네트워크 사장이 직접 AI 중심 사업형 투자회사로의 전환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최성환 사장은 23년 기준 2,373억 원의 영업이익을 3년 내에 3배로 성장시킨다는 수익성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SK 네트워크가 렌탈 중심의 사업 구조를 AI로 크게 틀면서 막대한 지출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2026년이라는 단기간 목표 매출 시연을 위해서는 적자는 자원 투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SK 네트워크가 매각 대금이 AI로 무게중심출을 옮기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큰 변화가 단기간 내 일어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SK 네트워크 내 알짜 자회사인 SK 렌터카를 매각함에 따라 확실한 캐시카우를 잃는 반면 사업 구조 개편의 경우 불확실히 짙다는 의견입니다. 한국 기업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SK 네트워크의 매출 가운데 SK 렌터카의 비중은 15.3%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35.9%를 SK 렌터카가 책임졌습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SK 렌터카를 매각함에 따라 SK 네트워크는 수익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매각 대금 또한 어피너티 파트너스와 합의한 수준이 최선일지 모르겠으며 더 우호적인 조건으로 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SK 렌터카 매각은 SK 네트워크가 서두른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AI로 사업 전환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SK 렌터카 매각의 실익을 잘 따져본 건지 의아하다고 답붙였습니다. SK 네트워크는 2019년 1월 AJ 렌터카 지분 42%를 3천억 원에 인수해 같은 해 SK 네트워크 렌터카 사업 부문과 통합하고 이듬해 SK 렌터카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SK 네트워크는 지난해 공개 매수를 통해 SK 렌터카 지분 100%를 확보하고 올해 초 SK 렌터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SK 네트워크가 SK 렌터카 지분 100%를 취득하기까지 투입한 비용은 7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지출한 금액 약 20%의 프리미엄이 이번 매각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평균 30% 안팎의 경영권 프리미엄, 알짜 자회사 매각 등의 요소를 감안하면 SK 렌터카 매각에 붙은 프리미엄이 다소 낮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